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지금 777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패키지 까면 2000억이 넘습니다 이거 다 까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선수 강화를 하거나 선수를 살 건데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 제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 원래 호베루토 칼로스 7카를 사가지고 근카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호베루토 칼로스가 이게 그 칼룰루스 이게 7카를 사가지고 근카가 되면은 이게 족사기란 말이야 그럼 거의 이제 거의 10강 이거보다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속도가 존나 빨라져요 거의 2급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 윙으로 써도 좋고 윙보드로 써도 좋고 풀백으로 써도 사기에요 근데 지금 일단 이게 7카가 팔려버려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렇게 공지사항에 올렸는데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수 영입을 하던 오늘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자리가 뭐냐면 일단 골키퍼 골키퍼 이용발 형님도 중요한데 거의 그 노이어 금카를 사야돼요 월배 아니면 K리그 김병진 형님 금카 그리고 제가 보기엔 뭐냐면 여기 지금 중미 라인이 너무 누가 4114로 바꿔놨냐 여기를 BA를 하거나 원래는 월배 포그바를 갈라 그랬어 근데 월배 포그바 그 주인분이 지금 저하고 지금 협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좀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한테 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안되고요 그리고 김병진 형님이 이게 이병진 형님이 엄청 잘 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바꿔볼까 생각중이야 이걸로 진짜로 이병진 형님은 엄청 잘 막는데 다르대 따른거랑 어 근데 좀 걸리는게 이게 좀 걸리는데 음 GK가 코너키 공격에 가담하게 한다고? 야 그럼 계속 가담하는거 아니야? 어? 야 그냥 갑자기 계속 가담하는거 아니야? 아니 계속 가담하면 어떡하냐? 뭐라고? 셧다운 아이디 뭐라고? 셧다운제라고 780억? 어 미안하다 다음에 해줄게 자 일단은 아이템 교환부터 하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오늘은 뭐 할거냐면 제가 그 이거 5개나 살 수 있어? 오 오졌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오늘 또 호돈신 5개 뽑아야지 하하하하하 오케이 씹어졌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야 나 마일리지 몇 개인지 보여줄까? 어? 야 나 마일리지 20분 남았다구요? 뭔 소리야 마일리지 나 700만 있는데? 야 20분 뒤에 초기까지냐? 월요일까지지 나 내일 할라 그랬어 야 나 마일리지 700만이야 지금 사노라고 하는데 야 내일 뭐 살래? 내일 하면? 어 야 내일 뭐 살래? 여러분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월배가 난거 같아요 월배 월배 70장 존나 레전드 자 한 번 좀 가보 월배 뭐라고? 사놓고 기다리라고 새로 나올 때까지? 뭐 그렇게 해도 좋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 원래는 제가 내일 나빵을 하려고 했어요 진짜 입방정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축구 영상 하나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 조만간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인맥이 점점 높아집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세요 여기까지만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바빠서 내일은 낙방을 못합니다 제가 월요일이었을 때 제일 월요병 좀 치료해 드리려고 예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좋아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렇게만 하면 돼 자 가자 자 가보겠습니다 자 모드개봉 아 씨발 밤바스텐 자 프란체스코 토티 토티 아니 저번에 그 패키지 잘못 사가지고 이게 존나 꿀잼이잖아 저번에 잘못 사가지고 와 아 진짜 자 가자 자 에펜베르크 좋습니다 야 서정은 금카 누구 없냐 어 야 그리고 약간 야 야 공마나 아까 뭐라 했냐 그분이 아까 그 카톡 드려보니까 네이마르 야 조졌다 나이스 자 야야스토레 뭐라 했는데 와서 여기 와서 말해봐 뭐라고? 연락이 없다고? 자 말디니 자 자 리오넬 블랑 자 리오넬 마테우스 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야 공마나 너도 와서 좀 까봐라 야 너도 와서 좀 까봐 야 공마나 어 너도 와서 좀 까봐 봐봐 너도 이제 곧 집에 가는 사람으로서 너 영상이 좀 많이 담아두고 싶다 어? 알았지? 공마나 알았지? 알겠습니다 공마나 깜짝이야 왜그래 공마나 미안했다 깜짝이야 왜그래 ㅅㅂ ㅅㅂ 야 공마나 형이 물어봤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안 돼? 어떤 거야? 2개월만 더 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농담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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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좀 안 돼 답답한 야 수ад인즈 근카 도전 어떻게 생각하냐 근카 잘 안 되나? 자 황선홍 토니크루스 야 ㅅㅂ 존나잘다 갑자기 잘 뜨는거 아직? 이거 잘 뜨는거야 잘 뜨는거야 아 잘 안뜨는거야 잘 안뜨는거야 이제는 잘 안뜨는거야 자 이걸 이제 그냥 까면은 항상 노잼이니까 항상 버프를 받치고 까야돼요 자 이공만이랑 저랑 남자 중요 부분으로 까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더 힘이 센지 자 10장씩 자 10장씩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야 진짜 거기로 눌러라 알았지?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자 이게 비감이야 저는 눌렀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게 비감이야 이게 비감이야 오 좋아 그렇지 이게 비감이야 이게 비감이야 어 형 세네 자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오죠 아 잠시만요 그렇지 이게 비감이야 야 한번 가봐 야 가봐 자 자 자 자 여기죠? 어 이렇게 하고 어 아 뭐야 아니 이거 왜 아니 안보였어 안보였어 아 잠깐만 난 진짜 아 잠깐만 이거 극포지 보면 아 왜 이렇게 정말 웃기네 이 새끼 진짜 아 아 나 시끄럽네 이 새끼 진짜로 자 자 웨인 루니 좋습니다 자 비에이랑 야 비에이랑 구카 있는 사람 있냐? 오케이 야 호날두 LP 호날두 오 좋아 역시 오 영익이 형님 이영희 그렇지 자 일단 그리고 이영희 금카 있으시면 저한테 그만 좀 연락하세요 그니까 지가 이거 지금 이영희 금카 안 팔리니까 이거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이거 보고 이거 계속 안 팔리니까 이영희 금카가 뭐라는 줄 알아? 드사이 시카래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어? 드사이 시카랑 피규어 한번 해볼까? 아니 이 새끼 진짜 피규어를 해도 적당히 하지 새끼야 야 드사이 시카 보여줄게 이게 드사이 시카야 인마 어? 차이가 이 정도인데 그만 좀 해 영익이 형님한테 좀 죄송한데 자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까냐면 이번에 어디요 이번에 어떻게 까냐면 이번에 입술? 입술로 까야돼 입술로? 아아 너부터 해 저부터요? 어 니꺼 탔으니까 아 너 존나 더럽다 진짜 아 씨 자 노래 좀 틀겠습니다 여러분들 갈게요 아 씨 더럽네 진짜 아니 진짜 나이스 야 진짜 뽀뽀있어 이 새끼 아 아 자 자 샤이니 민호 아버지 야 진짜 샤이니 민호 아버지 야 근데 여러분들 자 사무엘 개투 오 좋아 아 아 아 제발 자 나이스 자 나이스 온날도 좋아 그렇지 자 나이스 이예로 오케 좋습니다 자 노상래 상래형 어서오시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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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야 탱구 한번 탱구 한번 탱구 한번 탱구야 탱구야 자 이거 틀어줄게 야 너 그냥 까지 말고 탱구 넌 혀로 돼 넌 혀로 돼 아 진짜로 너 혀로 돼 진짜 자 혀로 혀로 아 아 뻑 아 일도 없고 아니 바로 까야지 아니 많이 까야지 자 이거 엉덩이로 가 엉덩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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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엉덩이로 가면 잘 떠 자 보여드릴게요 엉덩이 갖다 대 자 이거 엉덩이로 가면 봐봐 잘 떠 자 엉덩이로 가면 무지게 잘 떠 나이스 아니 보통 이게 진짜 와 봐봐 엉덩이로 가면 잘 떠 봐봐 최태기 이러면 안 뜨잖아 아 잠깐만 오 나이스 뭐야 진짜 잘 떠요 엉덩이가 자 이찬수 형님 자 쭉쭉 가보자 쭉쭉 가보자 쭉쭉 가보자 쭉쭉 가보자 쭉쭉 가보자 쭉쭉 가보자 오 나이스 손알도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는게 잘 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턱으로 조지면 잘 뜹니다 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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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면 잘 떠요 여러분들 자 진짜다 야 근데 오 다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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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하면 아니 이게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 뭐 그냥 강체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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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굳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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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야 이빨로 한번 까볼게 이빨로 왜쟤 야 냄새 맡아봐 오우씨 야 템규야 야 템규야 야 템규 진짜 이빨 닦은 새끼야 냠냠 회장님이 치솔 사줬잖아 미친새끼야 아 저새끼야 와 진짜 진짜 토 나와 아 미친 새키 야 그냥 가 그냥 아우 발로 가 발로 조금만 서울이 있어요! 와! 조난의 미세가 미친놈! 자 라이언 케이스! 자 좋아 좋아!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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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무스 큰 카인데 사카이 여러분들! 나이스! 사니티 좋고! 자 좋습니다! 오오오오우 좋아! 자 최강이 형님도 사고 싶은데? 그렇지! 야 박경훈 형님하고 지금 썼었는데 지금? 사카이 여러분들! 자 지금 114개 남았어요. 오 오죽히 잘 뜨고. 오케이 좋아! 야 10 잘 뜬다 진짜 진심으로. 야 존나 잘 뜬다. 자 오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테우스. 오케이. 자 이제 100개 남았습니다. 자 오늘 내가 호돈신이 오지게 보인다. 카드 존망이 있다고요? 야 이게 무슨 카드 존망한 거냐. 여기서는 이 정도면 잘 뜬 거야. 어. 야 이 정도면 잘 뜬 거지 새끼야. 카드가 존망이 있다니 너무 섭섭하네. 자 최용수.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왜냐면 여기서 호돈신, 앙리 이런 거. 나이스! 좋아 좋아! 라이언킥스 좋아!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게. 이게 다 10이 아니라 30이 아니라. 마스크ία 블루 tangiblerer Coach 아 근데 여기서 앙리 한 번. ㅋㅋㅋㅋ 아 진짜 기가막힌 게 그게 안 Emer줄. 여기서 앙리가 공연usta 좋길래. 자 일단 두 Hydrogen 좀 봐 보겠습니다. 여기서 악리가 제일 좋은데 자 일단 부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약간 이제 약간 좀 약간 뭔가 척척한 느낌으로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봐봐 이렇게 해야 돼 천천히 천천히 이거 뭐야 야 뭐야 이거지 뭐야 그냥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라니까 봤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이래서 태연 좋아하잖아 좋아 좋았어 자 적적하게 적적하게 자 적적하게 아 오늘 비엘 안 가야되나 아 미치겠네 진짜 밤 봤어요 오셨습니다 저거 진짜 자 조성완 네 나이스 대부업 오케이 아우베스 지렸고 자 좋았어 좋았어 제발 자 이윤재 빨리빨리 조져버려야 돼 오오 신성 바레 딴딴따딴 시성 바레 딴딴따딴 믹스 골렘 딴딴따딴 자 지성님 보금 들어주고 나이스 나이스 야 오졌다 야 미쳤다 진짜 오늘 왜이냐 오 김병기 형님 자 오늘 미쳤다 오늘 미쳤다 오케 야 오늘 이거 개 12등이다 진짜 진심으로 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벤재마 빠바밤 오케 온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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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지게 잘 뜹니다 여러분들 자 첸진철 형님 자 너무 잘 뜹니다 와 아니 이게 진짜 30에서 이렇게 안 뜬다니까 이게 30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LP하고 CP만 존나 떠요 진짜로 근데 내가 봤을 때 CPD 1대장하고 이런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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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없어 이럴수가 없어 이건 내가 봤을 땐 거의 넥슨의 아들급이야 진짜로 이건 넥슨이 도와주는 개정이야 이 개정 이 개정 시발 넥슨이 도와줘 그러니까 곤리 당크하고 붙었겠지 자 이훈재 형님 어서오시고 자 우리 이해가 안되는게 아니 어떻게 이훈재 형님이 김병기 형님보다 더 비쌉니까 2002년은 당연히 이훈재 형님이 하셨으니까 이훈재 형님이 더 비싸셔야 되지만 K리그 전선 아니 김병기 형님이 더 비싸야지 야 안그러냐 어? 아니 이천이 당연히 이제 이훈재 형님이 비싸야 되고 그래 야 K리그에서 김병기 형님 거기 몇 경기 뛰어주셨냐 오케이 오케이 사무엘 데쿠 나이스 좋습니다 자 개미쳤죠 여러분 다비드 황소 야 황소 K리그 시즌 없냐 야 야 자 자 오 좋습니다 자 아콩님 2장 오 오 좋구요 아 안하니까 죄송합니다 아 내가 하지 말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예 자 나이스 자 빠르게 빠르게 나이스 자 애가투리 오 교체 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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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잘 뜬다 와 오늘 오지게 잘 뜬다 진짜 아 맞다 아 맞다 야 황희눅 형님 홍보 좀 해드려야 돼 황희눅 형님 아 맞다 맞다 야 황희눅 형님 이거 노래 티하고 실바라는 노래 있거든요 황희눅 형님 아 또 있어 자 여러분들 여기 황희눅 형님 멜론에 황희눅 치면 노래 제목이 티하고 실바거든요 티하고 실바 여러분들 좀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취하고 싶다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티 하고 실바 근데 지금 황희눅 형님 방송에서 뭐라 하냐면 쉬하고 싶다 쉬하고 싶다거든요 사실 노래 제목이 뭐냐면 야 이거 야 이거 깜빡이 질뻔했다 고맙다 야 황희눅 형님 홍보 좀 해드려야 돼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진짜 같이 와 이 형님 노래 오졌다 야 지금 멜론에 검색 좀 해줘 황희눅의 취하고 싶다 황희눅 황희눅 야 진짜 좀 도와주자 이 형님 그래도 내가 바람 안 할 때 이 형님이 다 하고 진짜 이 형님 진짜로 자기가 형인데도 먼저 막 전화해서 내가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이럴 때도 있고 자기도 한 번 도와주시다 진짜로 야 닥치라고 알겠습니다 와 진짜 취하고 싶다 너와 있는 순간은 하 같이 나오는 술잔은 야 황희눅 뮤직빼카 보내보자 마시면 사귀는 거야 집에 가기 싫다 와 노래 진짜 좋지 않나 와 진짜 좋 아니 노래 진짜 좋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이제 인우경님도 부탁하시고 이러지가지고 했는데 근데 진짜 노래 좋더라고 진짜 노래 좋더라고 야 검색 좀 해줘 멜론이나 황희눅에 취하고 싶다 부탁 좀 할게 한 번씩만 들어줘 너에게 보고 있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고 가장 멍하니 너에게 나 취한 것 같아 와 와 시발 눈물 날아버리네 진짜 지금 너의 눈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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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한 일일수에 너 미련을 바라나 이제 너에게 고백할 거야 쉬운 나가자 손만 잡고 잘 거야 손만 잡고 잘 거야 이런 건 잘 아니 형님 손만 잡고 잘 거야 이거 뭡니까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다 좋아 근데 갑자기 형님 손만 잡고 잘 거야 이거 뭡니까 형님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야 노래 존나 좋지 이거 내가 노래방에서 한 번씩 해서 불러주자고 황희눅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멜론에 저 일단 이 형님도 좀 저 이 형님이 저 시껌도 띄워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황희눅 형님이랑 저 방송 많이 하면서 진짜로 저 바람도 같이 했는데 참 제가 바람 중간에 거의 안 해버려가지고 아 참 이 형님이 고생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디아고실바 금칸 사고 싶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현질해야지 디아고실바 이거 어떻게 잘 만들었어 진짜 뭐라고 황희눅 형님이 작곡했다고? 진짜로? 가! 가! 와 진짜 자작곡이야? 와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로 아니 이 형님이 나 목소리 안 좋다고 저번에 목소리 강의해 준 거 유튜브에 있잖아 그거 존나 웃겨 진짜 아 여기 떴네 여기 있네 치아고실바 금칸 갖고싶다 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남자는 33번이라 자 여러분들 진짜 제가 원래 해주기를 깜빡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진짜로 안 질려요 약간 느낌 자체가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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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래도 그래야 돼 저거 뭐야 뭐야 오 뭐야 야 이거 꼬리 오졌어 종나 좋아 퍼프 오져 아 슬슬히 와 진짜 뭐야 이거 형 이 형님 뭐예요 야 인욱이 형님 퍼프 지렸어 진짜 왜 왜 아니 왜냐면 인욱이 형님이 그때도야 시컨뒤였잖아 왜 왜 왜 왜 그래 야 진짜 한번 좀 도와주자 이럴 때 야 진짜 황윤주 형님 저번에도 그 내가 부산 감전동 내려가야 되는데 그 형님이 자기가 올라온다고 이렇게 하고 이럴 때 내가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불법이었잖아 와 왜 이 형님 뭐야 이 형님 뭐야 너에게 빠질 거 같아 취하고 싶다 너무 취하지 진짜 야 박정부 취했다 지금 박정부 개이신가서 아니 박정부 지금 내 거 망치려다가 진짜 취해가지고 X 됐어 박정부 야 이걸로 조지자 야 박정부 조져 X발 여러분들 야 박정부 조지자 안 되겠다 어 자 일단 이겁니다 여러분들 10분동안 개 레전드죠. 자 박정무 한 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고 해야겠다. 자 바로 가자. 하자! 근데 이거는 한 장씩도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한 번에 깔 때도 가는데. 자 여기서 진짜 호두 시간을 얻어야 돼. 야 박정무 여음형 팔콕팔 먹었냐? 벌써 깬 것 같은데 지금? 오 나이스! 박정무 맥주집이었네. 스토이 스토리텔링 지냈고. 오 스토이 치고프 어서오고. 저 긍까이 써버리죠 여러분들. 긍까이 있죠 여러분들. 정재욱 미친새끼가 사라 그래가지고. 정재욱 호라이크. 오 감독님. 아유 감독님 잘 지내십니까? 뭐라고 보길 가기 싫다고? 아악! 독일 가기 싫다. 독일 가기 싫다. 내가 아시아 다 만들어 놨는데. 독일 가기 싫어버린 거. 자 바위야. 뭐하는 새끼야. 아우 씨. 뭐 바위야? 바위 잘 가라고? 이거 뭐야? 좋습니다. 아악! 야 4차차 가보자. 뭐라고? 멜론 실검 4위라고? 야 진짜 이리 한 번만 부탁한다 여러분들. 자 부탁 좀 할게요. 자 일단 바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비드 루이스. 자 오코차. 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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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갑자기 우기 같지? 야 그만해. 한 자식 하라고 그랬어? 한 마디 가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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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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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멜론 실검 보니까 순위권이었다고? 그렇지. 아 야 진짜 한 번만 부탁한다 여러분들. 진짜로. 멜론에 한 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멜론에 확인 후에 취하고 싶다 검색 안 하면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중에 이런 여자친구 여러분들 하연수 같은 여자친구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듣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러분 진짜 남자는 남자는 여러분들 4번이면 4번 이제 그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이런 여자친구 생긴다 안 하시면 진짜 마지막 뭐하는 거 막 순위할게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안할게 이거 아무 생각없이 가야되는데 야 찡구 3일 안 가라고 그냥 생각없이 자자자자 재채채 자자자자 재채 다 자자자자 그냥 좀 좀 좀 뭐라고요? 노래가 싫어진다고요? 야 그 형님이 나 얼마나 도와줬니?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아니 이거 한번 한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 노래를 몇 분 된다고 이게 잠깐만 몇 분이야 한번 취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취하세요 왜요? 우린 안 도와줬다고? 저거 보세요. 저 이기적인 모습 보세요 진짜. 역시 노래가 짱이야 이게. 이게 노래가 짱이야 내가 봤을 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여자 앞에서 쥐하고 싶네요. 맞죠?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자 지금 잠이 오는 새끼들은 뭐냐면. 누워서 방송국 마무리 재밌는 방송으로 잠 온다고. 일어나서 봐 일어나서 제발. 심어. 변화야? 스와레즈. 오 좋습니다. 스와레즈가 이렇게 생겼으면. 한 열 번 물어뜯어도 돼요? 인정? 이것이 그 분이라고 그러 artifacts. 오 미친 구역. 오 슈퍼마리오 캔디 네빌. 선수는 잘 했지만 감동으로. 우리 개심. 좀만! 자 페르난도 또레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이게 빠르게 안 까는 게 잘 돼. 이게 나도 빠르게 가잖아. 이게 나도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이게 천천히 까는 게 우주기잖아. 좋아 좋아 좋아. 봐봐! 요런 느낌이야. 약간 요런 느낌이야. 자 스토이치코프 좋습니다. 뭐라고 노래 댓글에 치아오실바 도배됐다. 댓글도 많이 써주고 안 좋은 얘기하지 말고 안 좋은 얘기는 나한테 다른 bg한테는 좋은 얘기해 주란 말이야. 맞지? 안 좋은 얘기는 나한테 여러분들 여러분들 원래 감사박수 X때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자 좋습니다. 자 자 자 파울루프 소리 오 서정원이야. 서정원 그깟 누구 없냐? 자 이천수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느낌이 뭔 줄 알아? 이 노래 있지? 약간 내가 봤을 때 남자들 사이에 있어 이지 응급셰필이다. 맞지? 아 인정. 어. 아 맞다. 아니 진짜로. 이거 약간 오버에서 말하면 진짜 예리하십니다.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맞죠? 아니 근데 진짜 노래 존나 좋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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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그러면 여자들 앞에서 불러봐 진짜. 불러보세요. 어. 야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나하고 약속 하나만 하자. 내가 카드 빨리 갈게. 뭐냐면 여자들 앞에서 불러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고해잖아. 그쵸 고해잖아. 그것처럼 만들어. 그래서 이거 매스컴에 황인욱이 취하고 싶다 뜰 때까지 조져버려. 그니까 한 시간 노래 부르는데 여자친구 데려가가지고 30분 동안 취하고 싶어. 계속 불러. 그래서 여자친구가 아니 씨발 오빠 진짜 취한거야. 그만해. 개씨발 적갔네 진짜. 그래서 SNS 사이에 퍼져가지고 황인욱이 취하고 싶다 씨발 진짜. 다 모든 사람이 부르게. 그래가지고 이번주 뮤직뱅크 1회는 그래가지고 당연히 아이돌이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황인욱이 취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황인욱이 나와가지고 황인욱이 카우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가지고 황인욱이 형님 여러분들 나중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마마에 나가가지고 마마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 공연은 SNS에 화제가 된 분인데요. 아이스왕에 취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이 가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레전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의 마마 가버려야돼 진짜로. 자 일단 약속 있으니까 빠르게. 좋아 좋아! 한 번에! 오 나이스! 와 미쳤다 진짜. 그렇지.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 그만 듣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제 진짜 그만 들을게요. 자 자 잠깐잠깐재발 뭐라고? 멜론 베데스에 뭐라고? 봉준이 얼굴에 쉬하고 싶다 해달라고? 어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댓글 못 보냐? 야 이거 댓글 어떻게 보냐? 사이트 들어가야 될걸요? 야 이거 황인우 형님이 야 그 황인우 형님이 존나 레전드게 뭔지 알아? 버즈가 신곡됐는데 붙어버리잖아. 이게 황인우야. 보통 원래 버즈나 이런 대형 무릎이 나오면 보통 이제 그 소속사들끼리 아 그럼 우리 이번에 약간 들어갔다가 7월달에 나와있다. 거의 황인우 형님 버즈랑 붙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황인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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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arch Tack знач 공감물 speed cheaded 황인우 형님 알았어요. 버즈 한번 들어볼게요 야 황인per 아쉽죠 자 버즈 이번 노래가 모노로그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모노로그 이번에 더블 타이틀 곡이잖아 버즈 모노로그랑 나에게로 떠남어야 hae 자 바로 가고있습니다. 자 버즈 노래 듣자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 이번 신곡 모노러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드베드 아니 맞잖아요! 모노러그 맞아! 오우! 자 하비에르 리네커 자 빠르게 한번 가고있습니다. 자 맥주집 이게 한 장씩 하는게 잘 떠.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번에 자 기현이 형님 기현이 형님 레딩시절 자 졸라 좋습니다. 다비드 졸라 다비드 루이스 좋습니다 여러분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잠깐만! 야 이사람 성씨 고루곤이냐? 지잖아! 야 이사람 성씨 뭐냐? 어? 야 고루곤이냐? 고루곤이냐?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지암브랑코! 아 그래요? 아니 나 고루곤인줄 알았어! 자 자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야 일단 이거 좀 받자 아 26장 그러면 5장이니까 30장 자 이거 금방 받게요 불에 가지 않소록 나 이쯤에서 없어지는게 그새 위하 나의 사랑일걸요 와 와 와 오졌다 야 근데 내가 어제도 그 그 올레TV로 다시 보기로 아는형이 봤단 말이야 내가 김희철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존나 웃긴 것 같아 김희철이 여러분 김희철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아는형이 지분 30파 가지고 있어 진짜로 백커도 아니지만 김희철 이숙은 이따 쌍두마차로 소지고 민교훈이 한 번씩 터뜨리고 그 다음에 서장이는 원래 캐릭터 워낙 좋으니까 강호동은 거의 원탑이고 거의 와 진짜 오직 웃긴 것 같아 진짜로 야 우리도 아는형이 그 애가 한번 해볼까 여캠 초대해가지고 어? 어? 양팡 말고 아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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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진짜 거짓말 찍어 여러분들 양팡씨랑 두근두근 데이트 찍고 오고 이 새끼 얼굴 존나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 형님 여기다 너무 힘든데 잠이 안될까요? 어? 자자고 많아 갔다와서 아니 형님 일을 덜 열심히 해야죠 제가 일요일인데 오늘 안 쉴게요 이야 미친새끼예요 형들 진짜 아니에요 아니 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 이 새끼가 지금 원래 영상편집 그 방송국 영상편집 들어간다고 하는데 뭔 얘기하려고 사실 양팡씨 지금 유튜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누가 그래요 누가 자 그런건 아니겠죠 자 빨리 팔고 가겠습니다 자 자 좀 수상합니다 끝에 불행하지 않도록 나 잊음에서 없어지는 게 그댈 위한 나의 사랑 자 이것 좀 밟고 뭔가 지가 노래 부르는 게 멋있네요 좋죠 여러분들 뭐라고 취하고 싶다 좀 듣자고요 네 자 여러분들 취하고 싶다 진짜 마지막 하겠습니다 거의 중독이 오직 심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취하고 싶다 거의 개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형님 한 번에 제가 자 이 형님 한 번에 제가 아니 틀고 싶다 했잖아 뭘 그만해야 어 뭘 그만해야 솔직히 야 나한테는 거의 황인주 형님 트와이스 급이야 진짜로 야 나는 솔직히 있잖아 황인주 형님 싸인 받을 수 있고 정현 싸인 받을 수 있잖아 나는 황인주 형님한테 가 정말요? 황인주 형님 스폰이냐고 왜 황인주 형님 스폰이에요 와 자 우리 자 이거 이거 갑니다 뭐라고? 탑클래스가 없다고? 그게 뭔 말이야 나 탑클래스 없다고? 오 없다 족될 뻔했다 아 탑클래스가 없구나 오 나 이거 8호 3호 족될 뻔했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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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안 팔렸구나 이따 빨리 가자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야 내 라우드러프 라우드러프 라우드러프가 좋긴 하지 진짜로 네 뭐라고 인지가 고기도 20분 먹으면 먹기 싫다고 야 이 쓰레기새끼야 고기는 50분 먹든 60분 먹든 무조건 먹고 싶어 이렇게 잘 먹구만 어? 네 자 좋습니다 아 자 질라산 이브라미치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게 고기는 뭐 매번 먹으면 고기는 계속 먹어도 맛있어요 제가 이런적이 있었어요 삼겹살 먹고 북새에서 설사 뺀걸려가지고 다시는 내가 진짜 고기 안 먹는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냐 그 다음날 엄마가 인지? 오늘 삼겹살 해줘 그래서 에이 엄마 구워주세요 그러기가 좋은 자 사인분 처먹었어요 자 네드베드 좋습니다 실검 10이라고? 빨리 일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이 시간이 빡센 시간이야 마테우스 자 윤베리 멜론 10이래 멜론 10이야 네이버에 검색해주면 안되냐 오우 급식엄 급식엄 얘가 누구냐면 급식들이 옛날에 많이 Tran가 School 급식엄이거든요 로베르트 재겹살 나머지 혹은 빠르게 제발 제발 나 좀 통도 하나 드려 아니 나 여기 저번에 호두신다는데 그렇지 오우 나이스 안으로 esa maar daha 아.. 자 일단은 그럼 이번에 버즈 신곡 한 번 틀어드릴게요. 야 노래 이거지 이거? 너의 만족 마셔요. 오케이 이거 한 번 틀자. 자 이제 이거 다섯 장인데 여기서 떠야 된다. 여기서 떠야 된다. 아 씨발 아! 야 오늘 X됐다 오늘! 야 오늘 X됐어 왜 갑자기 마라도 나지? 아 저번에 사돈신 이후에 야 X됐다! 야 이거 X됐다 잠깐만! 아 이러면 2천억 안 되는데 잠시만요. 아 씨X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진짜! 괜찮아 정부야. 야 진짜 이러면 안 돼. 니가 안 까봐. 아 씨X말려나 개새끼! 아 씨X말려나온이야 개새끼가! 아 오마나 진짜 노래? 네? 야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진짜! 아 진짜 안 돼. 여기서 진짜 다 하고만 떠야 돼. 아니 다.. 야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쥐하고 싶다. 조작이 안 되겠다. 황희윤 형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역시 이누경! 역시 이누경!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아.. 여기서 차라리 호돈신이 3장 떴으면. 와 이거 봐! 아.. 그니까 처음부터 이거 갔었어야 돼. 시발..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아 미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